우선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. 저희가 작년에 되게 많은 관심과 이런 거를 주셔서 되게 재밌고 즐거운 한 해였는데 저희가 지금 새로운 앨범을 작업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정말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제일 베스트의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마디요? 저희 첫 정규 앨범을 작업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점점 늦어지는 감이 있지만 얼른 마무리를 해서 그 앨범을 가지고 다시 공연도 하고 그러는 게 이번에 계획이고요. 다들 새해가 조금 지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